한글자막 by 한효정 코로나가 시작되고 조금 가라앉을만 하니까 오미크론이 또 찾아와서 또 한 번 휩쓸고 지나가고 또 오미크론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변이가 생기고 또 무슨 원숭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또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물가도 오르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한 번 지나간 재앙이 끝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 재앙들이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옛날에 전쟁도 겪었고 스페인 독감도 겪었고 또 경제대공황도 겪었고 IMF도 겪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다 겪었지만 이런 시대는 찾아본 적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서의 말씀이 또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의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처참하고 견딜 수 없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2장 11절에 보면 이 재앙의 현실에 대해서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시대에도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자자손손 이때의 재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도 이런 재앙이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재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재앙이 있었느냐 하면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 되나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1장에 보면 무려 4번에 걸쳐서 메뚜기들이 휩쓸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이게 메뚜기의 네 가지 종류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메뚜기가 자라면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생김새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메뚜기가 네 가지 종류가 있든지 메뚜기가 자라면서 그랬든지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려 4번이나 연달아서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싹 메뚜기 훑고 지나가니까 또 찾아와서 훅 훑고 지나고 남은 것들을 끊임없이 견디지 못하게 못살게 굴었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그렇게 한 번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씨앗도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열매도 꽃도 모조리 다 없어진 시대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메뚜기 생각하면 메뚜기가 어떻게 그렇게 재앙이 될 수 있을까 뭐 혹시 메뚜기 보신 분들 있으세요? 메뚜기 생각하면 저도 그렇지만 어릴 시절에 메뚜기가 한 손가락 정도 되는 크기라서 그냥 제 혼자 그냥 뛰어다니고 그 잡아서 이제 뭐 구워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메뚜기 구워먹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 아, 권사님. 아, 예. 역시 권사회 회장님이 다르시는 메뚜기 정도 구워먹어봐야 이제 권사회 회장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구워먹으면 이제 고소하고 메뚜기 생각하면 그냥 군침이 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닌데 이게 어떻게 재앙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7월달에 이탈리아 남쪽의 그 사르데냐라는 지방에 수십억 마리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 제주도 넓이의 3분의 1 되는 그 엄청난 넓이를 완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사막 메뚜기인데 2년 전에는 4천억 마리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까지 싹 다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년 전에는 이 사막 메뚜기 때문에 70년 만에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막 메뚜기가 다 자라면 어른 손바닥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게 메뚜기인지 괴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징그럽기도 하고 어마무시한 메뚜기들이 4천억 마리입니다 4천억 마리 상상도 되지 않고 물론 4천억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마리씩 몰려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메뚜기가 수천만 마리씩 뭉쳐서 휩쓸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식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없다는 나무고 농작물이고 과일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는 숫자도 작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뚜기처럼 별것 아닌데 한번 비가 많이 와서 풀이 자라고 풍족해지는 환경이 되면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번식하면 숫자가 늘어나면 모양도 변하고 메뚜기의 성격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풍족해지면 메뚜기 덩치도 커지고 숫자도 늘어나면서 자기들끼리 뭉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을 때는 안 뭉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메뚜기가 옆에 오면 도망갈 정도로 소극적인데 숫자가 늘어나고 풍족해지고 덩치가 커지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식욕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누렇고 거무스름하게 변하고 뭉쳐서 군대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식욕도 더 왕성해져서 거칠고 난폭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또 영상도 보면서 이 메뚜기 떼가 어쩌면 사람과도 이렇게 똑같을까 풍족해지면 은혜를 받으면 더 평화로워지고 더 편안하게 나누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풍족해질수록 은혜 받을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뭉쳐서 교만해지고 더 공격적이게 되고 난폭하게 되어서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켜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불러온 그 재앙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고 성경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게 사람이 불러온 재앙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도 이 메뚜기 재앙을 비롯해 수많은 재앙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인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풍족한 환경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고 문제없는 환경이 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LA에서 5억 8,800만 달러짜리 다리가 개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다리인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터 브릿지하고 이렇게 경쟁하려고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다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통한 지 17일 만에 무기한 폐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리 쓰지 말라고 다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막았는지를 보니까 개통하자마자 폭주족들이 들끓고 도로를 다 훼손하고 온갖 건물 시설물들을 다 부수고 자동차가 충돌하고 다 도로를 점거해서 수많은 범죄의 원상이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17일 만에 다리를 완전히 폐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았는데 LA에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았는데 17일 만에 골칫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편리한 다리가 건설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쓸모있고 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제도 풍족한 환경 좋은 교육이 있어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악한 것들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가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그 좋은 것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울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쓸고 나서 가뭄까지 들어서 모든 밭에 작물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성전에 제사드릴 재물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울고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농부들은 땀 흘려 지은 모든 농사가 다 헛된 수고가 되어버려서 부끄러움만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퍼지고 모든 사람의 활동이 다 멈추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함만 남았고 그동안 아등바등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애써서 키워온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견딜수록 마이너스가 되어서 더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가계 숫자도 늘리고 직원도 늘리고 자랑거리가 늘었는데 한순간에 다 문을 닫고 남은 것은 빚과 부끄러움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렇게 예배가 귀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귀한 줄 몰랐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 예배하지 못하니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휘청이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들도 무려 38%가 다 마음이 힘들고 번아웃이 와서 완전히 사역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어려움이나 요엘 선지자 시대의 어려움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팔려고 이야기를 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눈에 보기만 해도 재앙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에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이 재앙의 시대에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다 메말라버리고 울릴만 남은 상황 속에서 재앙을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울고 있지만 말고 금식하며 거룩하게 모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재앙 속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과 믿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멸망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현실적으로 풍족하고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이 다 지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찢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지금 불을 찢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을 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뜻을 돌이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이것들은 안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앳글른 사랑을 헤아리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린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다고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예배드리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더라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데 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받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나서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현실적인 풍족함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에 이 현실의 재앙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재앙의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사망과 멸망을 이기신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이 모든 메뚜기 떼를 다 떠나가게 할 것이고 모든 나무와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받은 해수대로 다 갚아줄 것이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이 없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시대의 영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예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래의 일을 바라본다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며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은 앞날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성경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이 어디나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마약하는 아이들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서 걱정이 참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비교를 하자면 좋은 학교는 비싼 마약 먹고 나쁜 학교는 싼 마약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어디를 내놓아도 불안한 것입니다 어디를 내놓아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도 전도하고 수많은 유혹과 사건 사고 가운데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는 제 몫을 감당하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은 교회 덕분에 신앙생활 덕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셨다는 은혜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꿈은 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시의 수단으로서의 꿈을 말합니다 이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께 개시로 꿈을 주시는 분들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버릴 것들 없어져버릴 것들 허무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나의 많은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표, 영적인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허무한 목표나 이상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물질에 갇혀서 허무한 인생, 허무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영원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갇혀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영적인 목표, 영원한 비전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은 신분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날 여러분 제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해도 또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차별도 존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차별도 없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더 두렵고 어두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재앙의 시대를 이겨내고 구원받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